도도 벌레 사망하겠어 도도 도도 도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나노버그라고 장난감을 하나 구입했어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인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좋아 비비고 난리 났어 아직 안 뜯었는데 아직 안 뜯었어 뜯어보자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무당벌레같이 생겼네요 무당벌레 다리가 다리가 정말 뒹그러운데요 아니 내가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오 아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 생각보다 속도가 진짜 빨라요 오 와 낑기 폭발입니다 지금 낑기 폭발이네 우리 미우까지도 관심 보이고 움직이야 아하 도도 빨로 도도야 이거 잡아봐 벌레 이게 뭔가 쉽지 난 표정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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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하 레옹이 튀어나와 오 이거 레옹이 해 오 이거 레옹이 해 아하 어디 걸렸어? 떨려 어 레옹이한테 간다 레옹이한테 간다 레옹이한테 간다 레옹이한테 간다 레옹이 왜 때려 벌레 미우가 겁이 없어요 매웅이가 겁이 많고 어? 벌레 뒤집혔다 매웅이 막 때려 매웅아 막 때려 때려버려 이렇게 세워 도둑 먹으려고? 도둑 먹으려고? 도둑 설마 물방벌레도 그루밍 해주는 거 아니지? 다 왔어 애웅아 왜 거기서 지켜보고 있어? 가까이 가서 놀아 같이 다 왔어 오이 오이 너 왜 자꾸 때려서 얘 눕혀 내형이 뭐 먹어? 벌레 먹어 내형을 먹을래 신기해! 여기 미용 앞으로 못 가네, 뉘형. 앞으로 못 가네, 뉘형. 싫어, 뉘형아. 싫어, 뉘형아. 너무 세게 때린다, 뉘형. 벌레 사방하겠어. 너무 세게 때린다, 뉘형아. 너무 세게 때린다. 너무 세게 때린다, 뉘형아. 너무 세게 때린다. 너무 세게 때린다. 너무 세게 때린다. 너무 세게 때린다.